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하외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0년부터 4년 연속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외마을과 병산서원이 148만 명, 안동탈춤축제의 98만 명, 도산서원과 육사문학관의 24만 명 등인데 연간 5만 명의 고택체험과 월연교 등은 통계에서 빠져 실제 관광객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봉정사가 3개 유산으로 한국국학진흥원 6.25 목판이 3개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연말까지 권정생 어린이문학관과 소촌음악관, 원희엄마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